좋아요, 구독 오늘 저희가 또 준비한 종가베팅 종목 이야기를, 관심 종목 이야기를 해야겠죠? 대표님께서 한번 먼저 이야기해 주시죠. 제가 일단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도 우리가 셀트리온과 알테오젠이었나 알테오젠과 유한양행이었는지 명확하지가 않은데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나라 시장의 전반적인 거래대금이 줄어드는 과정에서도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잘 올라오고 있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세로 뉴스가 아니었을까라고 고민을 했지만 다시 한번 꺾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좀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는 앞서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 주가 변동성이 너무 커서 좀 부담이 된다고 한다면 전 전통적인 제약사들도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지난번에도 종근당 같은 기업을 말씀드렸고 녹십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기업들 여전히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제약바이오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중에서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뭐 이제 주가가 좀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동아 소시홀딩스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이 동아 소시홀딩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는 동아 ST의 모 회사입니다. 동아 ST도 잘 가고 있고요. ST팜도 잘 가고 있는데 이 회사들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게 동아 소시홀딩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항체바이오 쪽에 대한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CMO 기업으로도 엮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자회사를 통해서 스텔라라 쪽에 대한 바이오 시밀러가 올해 연말에 유럽에서 그리고 내년에는 미국에서 판매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동아 소시홀딩스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월봉 기준으로도 그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 조정을 받다가 고개를 살짝 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분들 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그리고 또 자동차 쪽이 많은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쪽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슬쩍 봤더니 이제 본부장님이 자동차 쪽에서 좀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본부장님이 준비한 오늘 종가 관심주, 관심 종목, 관심 섹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공교롭게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이 전문가는 A라는 섹터를 이 전문가는 B라는 섹터를 보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기보다 공교롭게 지금 두 섹터 모두 금리 인하 수의 주로 분류가 된다,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저는 접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방금 이제 이재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신 어떤 R&D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제약 바이어도 대규모로 자금을 끌어오기에 수월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영업 환경 혹은 연구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굉장히 비싸잖아요. 현금을 모두 지불하고 차를 사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분들은 거의 극소수이고 대다수의 분들이 이제 캐피탈이라고 하는 것을 껴서 차를 구매하는데 금리가 낮아진다. 그러면 이자가 낮아지고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교체의 어떤 소비 심리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서 자동차 주도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이런 수의를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결국에는 전기차 화재로부터 발생한 어떤 모델 다양화에 성공한 우리나라 완성차 주들은 충분히 국내에서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현대차와 기아가 하이브리드카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좀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 전 모델의 하이브리드를 올해 적용을 한다고 2분기에 컨컬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2분기 실적 나왔을 때도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전기차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낸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이브리드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현대차와 기아는 전기차도 물론 신경을 쓰겠지만 하이브리드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한 어떤 영업환경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종목을 좀 보시기보다는 결국엔 전기차로 인해서 반사 수혜 혹은 그것이 아니더라도 금리 인하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자동차 쪽에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는 그중에서도 일단 완성차를 좀 보는 게 맞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 소용주 잘못 이렇게 매매 전략을 짜시면 물릴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너무 크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자동차 사실 부품주를 제가 그동안 꾸준히 좀 말씀드려왔는데 8월달 시장을 보면 부품주 쪽보다는 대형주를 좀 얹혀 하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어서 현대차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대차, 기아, 자동차 부품사는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의 긍정 포인트도 굉장히 좋지만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인도 시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장에서의 어떤 성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에 저는 자동차주를 좀 보실 때는 단발성으로 조금 시세를 노리는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으로 한번 우리가 믿고 배팅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저도 현대차, 기아 혹은 자동차 산업을 볼 때 전기차가 이렇게 되면 조금 찝찝한데?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전기차만 그렇고요. 내연기관차 잘 팔리고 있고 이걸 우리가 수출 데이터 실적으로 확인을 했고 하이브리드는 아마 남자분들 혹은 차를 많이 알아보신 분도 알겠지만 플래그십 모델이라 그래서 기존의 내연기관보다 비용을 천만 원, 천오백만 원, 이천만 원 더 주고 살 수 있는 모델이 아니라 많으면 오백, 적으면 삼백만 원 정도 더 주면 살 수 있는 기종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자세히 알아보신 것 같아요. 혹시 차 변경하실? 저도 지금 고민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대다수의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 심리를 저는 충분히 끌어낼 수 있는 게 하이브리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자동차 쪽을 보신다면 현대차를 보시는 게 지금에서 종가 비팅에서는 가장 확률이 높은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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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